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풋볼 경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15일 뉴저지조 애틀랜틱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후 8시 30분께 고교 위식 축구 결승전 3쿼터 끝 무렵에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관중과 선수들이 급히 대피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총격으로 20대 1명, 10대 2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27살의 남성은 수술을 받고 안정적인 상태지만 10살짜리 아동 1명은 목부위 부상으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틀란티 카운티 검찰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총격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미식 축구 경기에 참여한 양측 고등학교 학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검찰 측은 총격범이 20대 피해 남성을 겨냥해 일종의 복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무고한 10대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31살의 용이 남성을 체포해 살해 시도,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다른 20대 남성 4명도 이번 총격과 연루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한편 27살의 피해 남성도 총기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IMTV 뉴스 에릭 김입니다.